안녕하세요. 박가린 프로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시존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오늘도 자기탁 프로님한테 뭘 배울 거냐 투어 프로들한테 어떤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필드로 나갔는데 갑자기 막 생크가 나고 막 안 나던 나는 원래 훅이 나야 되는데 갑자기 막 슬라이스가 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 다 안 하거든.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에서 홈트레이닝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한번 배워봅시다. 자기탁 프로한테. 이제 필드 나가셨을 때 갑자기 공이 안 맞고 이유는 좀 잘 모르시겠죠. 아무래도 혼자 체크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준비한 내용은요. 테이크백 동작을 했었을 때 클럽이 지면하고 수평을 잃었을 때 손의 위치와 클럽의 헤드의 위치가 이렇게 같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올라가실 때 이렇게 손목을 돌리시더라고요. 이렇게 돌려버리면 헤드 페이스가 하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열린다라는 뜻인 거죠. 그럼 이렇게 열리면 또한 내가 치려고 하면 닫아줘야지 이게 원위치로 오지.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막기 때문에 생크라든가 이제 우측으로 열리는 공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왼팔이요. 지면과 수평을 잃었을 때 손의 위치가 내 몸 앞에 있어야 돼요. 몸 앞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 클럽의 기울기인데 이 그립 끝이 내가 치려고 하는 공 쪽을 가리키고 있으셔야 돼요. 아까 제가 여기서 틀면 이렇게 누워진다고 했는데 그게 연장선이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누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위치는 이렇게 몸 앞에 있게끔 해주고 샤프트의 기울기가 공을 바라봐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탑에서는 많이들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힘이 많이 실리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팔꿈치가 오른쪽 팔꿈치 겨드랑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면 클럽이 머리 쪽으로 향해요. 이러면 이제 뭐 굉장히 폼도 이상하지만 공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헤드가 내가 이제 보내려고 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팔꿈치가 아까처럼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쟁반 바치듯이 이런 식으로 팔꿈치가 이제 밑을 향하고 있는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면 훨씬 더 이제 올바른 백스윙을 만들 수가 있고 헤드에 나가셨을 때 좀 내가 안쪽으로 빼고 있는지 혹시 바깥으로 빼고 있는지를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체크할 수가 있으시니까요. 이 방법으로 한번 나가셔서 체크해 보시고 이거는 그럼 제가 했는데 루틴에 접목을 시키니까 아니면 루틴에 접목을 시키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들도 어드레스를 쓴 다음에 이제 샷을 하기 전에 좀 이런 식으로 백스윙을 이렇게 빼보잖아요. 하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해 보고 혹은 또 이렇게 공치기 전에 해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탑까지는 우리가 미처 거기까지는 이제 보이지가 않으니까 시선처리가 그렇죠. 프로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공이 있으면 공에서 딱 빠지는 딱 1cm만 어떻게 빠지만 알아도 고기만 잘 빠져도 그냥 공이 잘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만 잘 빠지면 공은 거의 뭐 미스샷이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 뭐 필드 말고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렇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면 그냥 빈 스윙 할 때 채를 들고 하시면 아무래도 공간이 조금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위험해요. 위험하니까 굳이 꼭 클럽이 없더라도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수병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좀 유지할 수 있게끔 핸드폰. 우리도 다 핸드폰. 리모컨 집이니까 그렇죠. 많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체하지 말라니까 손으로 자꾸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봤어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막 팔꿈치 다 떨어지고 뭐 벌어지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요런 거를 이렇게 딱 잡아놓고 연습을 하시면 이제 뭐 두루마리를 여기다 껴도 돼요. 아니면 집에 아이들 이제 공 같은 거나 쿠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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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션 좋다. 쿠션을 조금 이 팔 양팔 이쪽 팔꿈치 쪽에 껴놓고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여기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탑에서 이렇게 벌어지시니까 그런 부분 고치는 거는 그 쿠션 같은 거 팔꿈치에 끼고 연습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으시니까 그러니까 자가 체크업. 자가 체크업은 뭐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그런 연습 도구들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연습 도구들 제가 예전에도 제 존경생이 얘기했지만 왜 나오겠습니까? 어. 똑같습니다. 이거 벌어지면 못 치니까. 그럼요. 맞추기 어려워지니까. 그렇죠. 어려워지니까 항상 아까 근데 장프로 얘기한 것 중에 가장 난 와 닿았던 얘기가 백스윙 탑이건 어디를 갔을 때건 손이 저는 명치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그냥 명치 앞에 있어야 된다 그래. 이게 이렇게 가면 그냥 망하는 거야. 자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자 오케이 무조건 명치 망하는 거 망하는 거. 그치 근데 요런 거 있을 수 있잖아. 팍프로스 했을 때 팔은 명치 있는데 몸이 안 돌아가서 이렇게 되는 그렇죠. 자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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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니까. 같이 돌아갈 수 있게. 왜냐면 겨드랑이 딱 붙여 놓고 요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연습법. 네. 공식 질문이지. 내가 이거 어떻게 남을까 공식 질문 됐어. 몇화 줄어요. 요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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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하면 세타 줍니다. 세타. 아 세타? 네. 세타. 그러면 잘 봐봐. 아까 드라이버 했지. 그리고 아까 저기 100m 이내에 했지. 그럼 초타를 해서 한 15타 주네. 큰일 났네요. 이거 하면. 그러니까. 뭐 장인탁프로가 여기 세타는 확실하게 준다고 했으니까. 요구는 안 준다. 그러면. 향세기다. 베어지베스트 있습니다. 인천 청나베어지베스트. 찾아가세요. 모르시는 거 있으면. 장인탁프로 찾아가시고. 이상 박가림 프로. 장인탁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노란색 삶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 bå자 eastyi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boom 1 dot com. vilujה Т cream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